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울어도 나를 몰라 눈물이지 눈물이지 그녀가 알 수 없다 딱 한 사람 다음 시간에 내가 뭘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울산 울산 헤어주세요 사랑이 일을 맞아요 사랑이 일을 해요 사랑이 일을 해요 사랑이 일을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